네 그 노래의 후렴에 저 키스야 내 심장은 120ppm 여기에요 120ppm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 한번만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저 키스야 내 심장은 120ppm 뒤에도 하고 계신거죠? 입이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다같이 부탁드립니다 첫 키스야 내 심장은 120ppm 좋아요 이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ppm 세번째 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곡을 조금 준비해왔거든요 몇개 여러분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찬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쳐주실 수 있나요?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.